10분 후 6분 후 도치님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고구마의? 아 뭐야 이거! 야! 소녀야! 그렇게 좋아 고구마? 할라뇨 우리 한입 먹어 우리 한입 먹어 비켜봐 100.0 어떡해 벌써 4키로 됐어 우리 행성이 너 완전 돼지야 돼지 너 살 빼야 돼 우리 행성이 체형 측정 좀 해볼게요 먼저 1번 체형 마른 체형이죠 2번 체형 3번 체형 3번까지는 아니고 한 2번 체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성이는 과체중입니다 아유 뭐 포메가 4킬로면 말 다했죠 뭐 행성이의 건강체중은 3.3에서 3.6킬로 미니 라이트 웨이트 제품 기준으로 하루 금별량 84g을 하루에 3, 4번 나눠서 금별하라 매일 30분 이상의 산책은 필수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삭바삭 슬슬 otherwise fields 멀리 뱗 롤 루 아... 아... 앵성아 빨리 와봐 앵성아 나와봐 일단 간식 간식 행성 행성 행성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띠옹 행성 이거 먹어 행성 이거 먹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자 이게 어디야 응 아 으으응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ologist 간식 공성이 3.5. 엄청 많이 빠졌네. 3.5. 11? 11kg. 우주도 많이 빠졌네. 우주는 지금이 딱 좋아요. 더 안 빼도 돼요.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는데요. 동물 의료센터에 따르면 반려견의 40%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합니다. 과체중 혹은 비만인 반려견은 수명이 최대 2.5년까지 단축되고 20가지 이상의 질병에 노출된다고 해요. 이를 위해 로얄캐닌에서는 체중관리를 위한 사료를 출시했어요. 미니 라이트 웨이트 케어, 건식, 습식 두 타입의 사료로 기존 로얄캐닌 사료들 대비 지방함량을 31%나 낮췄다고 해요. 가운데가 뚫려있는 알갱이 모양으로 아이들의 먹는 속도를 줄여줘 천천히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보기란의 로얄캐닌 BCS 측정 링크를 통해서 반려견의 BCS를 측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려견의 체중관리가 필요하다면 미니 라이트 웨이트 케어 사료를 추천드립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